트렁크에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는 범죄자가 몰래 올라탈 수 있으니까 운전에서 문부터 잠그고 차에 탈 때는 절대 멀리서부터 문 열지 마 범죄자가 위치 파악하고 미리 접근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, 또? 차 안에 너무 여성스러운 장식품은 피하는 게 좋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 자기가 들어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내 동생이 경찰이군 오, 그래? 멋있다 내 동생이지만 좀 그렇긴 해? 아니, 근데 짐이 이렇게 많으면 날 부르지 그러려고 했는데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난 거 있지? 퍽도 그랬겠다 낑낑대면 혼자 들고 갔겠지 아니거든 아직까지 암튼 짐 꾸는 있을까 좋다 아, 짐 꾸는 가자 어? 오빠 시장 갔다 보는 거야? 네, 몇 일이에요? 아, 근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가기 전에 너 좀 보고 가려고 아, 인사해 여기는 우리 오빠 친구 서재희 씨 이쪽은 내 이웃 사촌 무수혁 씨 서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, 무수혁입니다 그럼 들어가 신문처 주시죠 아, 예 가 가 편의점 아, 네 이거